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이후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두들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에 열심히이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를 찾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자는 그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노후를 위한 저축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미리 미리 저축해놓아야 할 일입니다. 건강을 저축해두지 않으면 돈을 옆에 쌓아두고도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보내게 될 수도 있고 만성병에 시달려 몸 어딘가에 호수를 꽂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최악의 경우는 바로 뭐냐면 젊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병원 다니는데 탕진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날들을 살게 되면 노후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천형을 사는 거나 진배에 없게 됩니다. 요즘 은근히 사는 게 귀찮아지고 의욕도 없이 지내시나요? 이런 마음이 지속되고 층 늘어져 지내면 나이 들어서 거동이 어려워 누워지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보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한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거동하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에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에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저축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체 단련 운동이고 여러 하체 단련 운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원탑 중에 원탑은 스쿼트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하루라도 일찍 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가 며칠은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중장년의 건강 유지에 맞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하지 못해 누워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백근을 단련해준다. 우리 몸의 근섬유는 크게 백근과 접근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두 근섬유는 우리 근육 속에서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데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운동량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접근은 수축이 천천히 이루어져 지구력을 풍부하게 하는 근육입니다. 당연히 오래 달려야 하는 마라톤어는 접근이 발달해 있죠. 백근은 수축력이 강한 근육으로 순간적 힘을 내거나 속도를 올릴 때 사용됩니다. 축구경기를 보면 왜 그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의 마크를 피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슬슬 뛰다가도 볼이 자기 방향으로 올 때는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쿼트는 여러 운동에 필요한 폭발력과 스피드, 도양능력, 균형감각, 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운동이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접근과 백근이 가장 활발히 기능하다가 30대부터 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구력을 유지하던 접근은 서서히 퇴화해서 70세까지도 오랜 시간을 걷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백근은 30세가 넘으면 급속도로 퇴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각종 반응에 느려지고 그래서 낙상사고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순간적인 반응에 대응하는 백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서 대부분 등산이나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래서는 백근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백근은 온몸의 근육에 분포되어 있지만 가장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 전체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예요. 스쿼트를 하면 백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다리 근육에 있는 백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스쿼트 정자세를 하기 어렵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자를 엉덩이 쪽으로 두고 할 때는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는 것이 살짝 느껴진다면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남은 인생을 거동못해 누워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몸속 노폐물을 제거해준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동작을 통해서 체내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노폐물과 지방이 뒤엉켜져서 변형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이 셀룰라이트는 주로 엉덩이, 허벅지, 하복부에 모여들어 몸을 울퉁불퉁 보기 휴하게 만들죠.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뒤엉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그냥 얌전하게 엉덩이, 허벅지, 복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성을 내뿜고 다른 심각한 병으로 옮겨갈 것은 분명하죠. 몸속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면 스쿼트만 한 운동이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 못해 누워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성인병 예방에 좋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혈당의 70%를 소모할 정도로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체가 부실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겪는 빈혈 그리고 부종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심장 쪽으로 혈액을 쿡쿡 밀어올려야 되는 그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속 노폐물이나 지방덩어리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각종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쿼트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여러 의료연구팀의 그 연구 결과 허벅지 굵은 사람은 심장병,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 못해 누워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일상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준다. 스쿼트는 단지 허벅지 근육 단련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스쿼트는 앞뒤 허벅지는 물론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복부와 허리, 또 등까지 단련시켜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봉까지 들고 운동하게 된다면 어깨와 가슴 근육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렇게 전신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근육들이 고루고루 발달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노세한 몸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커녕 허리를 숙여 뭔가를 집어올리거나 들어올리는 능력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쪼그려 앉아 일어서는 스쿼트의 동작은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자리에 앉고 일어설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는 균형감각을 길러주는 좋은 운동이어서 낙상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중 하나로 스쿼트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 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소변이 새는 요실금은 중장년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드러내기가 여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질병도 아닐 수 있지만 오줌마린 거 하나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니까 심리적 부작용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요실금을 낮게 하는 여러 생활습관이 있는데 스쿼트로 하게 되면 일속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방광을 누르는 그 복부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체중 조절로 복부 비만을 줄이고 또 관략근을 발달시키는 케겔운동을 습관화하라고 합니다. 특히 스쿼트를 열심히 하게 되면 체중도 줄고 복근도 발달시켜주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케겔운동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일속삼조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꼿꼿하게 살다 가고 싶다면 하루하루 저축하듯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균형있게 해가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빠트리지 말고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백근을 달려시켜주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과 유연성을 길러주고 요실금을 예방하고 낮게 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스쿼트를 최소한 100개씩 하셔가지고 활력있고 건강한 나나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